이야 정말 멋진 기술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나쁜 놈들이 저 드론을 조정할 경우 터져나가는 저 타깃이 우리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드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총을 달거나 팔을 달거나 아니면 그냥 머리 위에서 수락시켜도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드론 공격으로부터 자공인가 시설을 지키기 위한 안티 드론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안티 드론입니다. 겉모습은 진짜로 미래의 화염방사기처럼 생겼어요. SF 영화에나 등장할 것 같은 크고 거대한 몸집에 그 외향에 걸맞게 방아쇠도 일반 방아쇠가 아니라 스위치 형식으로 돼 있고 총기 자체에도 주렁주렁 긴 전선이 매달려 이 쪽 거대한 가방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특이한 점은 이 총의 총구에 수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만 봐선 외계인도 여러 때로 잡을 것 같은데 총구 부분이 그냥 둥글게 마감 처리돼 막혀 있어 총을 이든 불 덩어리든 뭔가 발사된 구석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드론을 대체 어떻게 죽이냐고요. 직접 보시죠. 드론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이 총구를 가져다 대자 드론의 시동이 꺼진 것처럼 그대로 땅에 곡불어져 버리거나 뭔가에 얻어맞은 듯 움찔 거리더니 그대로 얼어붙어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온갖 발사된 게 보이지 않는데도 강력한 실드에 막힌 것처럼 드론이 옴짝달싹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자 이 총은 실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방해 전파를 방사하는 무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론은 원격 컨트롤러와 무선으로 통신하면서 조종이 이루어지고 GPS 신호를 이용해 위치를 잡거든요. 이 안티드론은 무선통신 주파수 대역과 GPS 신호 대역대에 강력한 에너지의 전파를 쏴 이렇게 모든 통신을 한꺼번에 차단해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신에 막힌 대부분의 드론들은 그대로 추락해버리거나 통신이 다시 연결될 때를 기다리며 공중에 가만히 정지해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드론의 통제권이 무력화된다는 점에선 뭐 동일한 의미를 할 수 있겠지만 아니 저렇게 답답하게 드론을 왜 잡냐 그냥 화끈하게 이걸로 해결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끈함에 대한 업체 관계자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자산 이후에 그러한 드론이 추락했을 때 피해나 또는 큰 인명 손상으로 예를 수 있기 때문에 드론에 대해 직접적인 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차단할 수 있도록 대답하였습니다. 드론을 막아내는 지역 중에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나 공항처럼 절대 파괴돼서는 안 될 중요시 설명도 있거든요. 원자력발전소 돔에 발칸포를 갈게 될 수는 없으니 어쩌면 이런 무기가 더 안전하고 교육적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군사용 드론 전술에 있어 가장 유망하다고 전망되는 게 바로 군집 공격이라고 해서 수백 수천 대의 자폭형 드론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는 기술도 연구 중이거든요. 이때 안티드론만의 경우엔 총알로 한 발 한 발 드론을 격추시켜야 하는 전통적인 무기에 비해 그저 허공에 방사만 하면 공격해오는 드론의 수와 관계없이 방해 전파가 닿는 거리와 범위에 있는 모든 드론을 단 한 번에 무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이 무기가 전통적인 화약식 총들과는 매우 다른 차원의 무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총의 스펙 시트에는 유효 사거리와 함께 이 총의 총구에서 방해 전파가 부려지는 방사 각도에 대한 항목이 따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티드론권의 성능을 간단히 계산해보면 40도의 각도로 발사된 방해 전파가 유효 사거리 500m 상공이 도달할 때쯤이면 대략 가로 세로 56m 안쪽에 있는 드론을 대수와 관계없이 모두 제압할 수 있는 성능이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투입된 드론이 1218대 최대 비행폭이 400m 정도였는데 이론선 2총이 8점만 있다면 발사 후 수초 안에 그 드론들을 모두리 무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전파를 방사하는 무기의 특성상 이 드론권에는 총알이라는 개념도 필요 없습니다. 연속 방사했을 때 약 60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사할 수 있겠습니다. 사격자는 뒤쪽 본체 가방을 맨 뒤 원하는 목표에 마음껏 전파를 방사하면 됩니다. 만 이게 커도 또 너무 크고 무거워 보인다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뒤쪽 가방에는 방해 전파를 출력하는 장치와 함께 배터리가 내장돼 있는데 현재 배터리 기술의 한계로 60분에 달하는 연속 방사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선 그 크기나 무게를 줄이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거든요. 이쯤에서 그렇게 긴 연속 방사 시간을 왜 보장하냐 배터리를 줄여라고 말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또 무작정 방사 시간을 줄일 수 없는 것이 아까 방해 전파에 맞은 상용 드론들이 공중에 떠있던 거 기억하시죠. 현재로서 그 드론들을 땅에 내려오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상용화된 드론들 중에는 방해 전파를 맞는 순간 추락하거나 기체 보호를 위해 땅에 자동 착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저 신호가 돌아올 때까지 공중에 떠있는 고집센 론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저 드론의 배터리가 다 다를 때까지 이 안티 드론권을 기체에 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 드론들이 약 35분 정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 이상은 지속적으로 전자파를 차단해줘야지 결국은 비법 드론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의 비행 시간보다 이 안티 드론권의 방사 시간이 길어야 하므로 이렇게 크고 무거운 가방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인류가 더 좋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그저 이 무거운 무게를 감당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 있죠. 이건 신형 K2C온 소충의 레일에 탈부착할 수 있는 소형 안테나 형태의 안티 드론권인데요. 기존 군용 총기 레일 시스템의 호화인데 그 크기가 기존 제품에 비해 훨씬 작고 다루기가 간편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크기도 줄어 작동 시간도 기존 제품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그런 점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빵! 적군에 오는 불법 드론을 안테나를 통해서 방사해서 경기시키고 바로 스팟 참으러서 유럽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K2C온의 유효 사거리가 이 안티 드론권 보다 살짝 앞서는 60m 정도이니 K2C온의 제대로 된 조진동이 달려있을 경우 움직이지 않는 드론을 향해 총을 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영화에서는 불법한 외모와 작동 원리 안티 드론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시간이 갈수록 드론을 위한 공격이나 테러 행위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비행 금지에 불겨서 함부로 드론을 날려 공항 입착률을 진단시키거나 맘에 든 창문에 드론을 끼워 도착하는 XXX들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이렇게 평화적인 무기들은 조금 더 빨리 우리 곁하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끝! 혹시나 하고 말하는데 이 무기는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전자기자만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블루투스가 잠깐 너무 좋은 정도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약이 있다. 이야!